3월 9일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날도 이제 2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 살펴보면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정치 테마주들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었는데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HDC 현대산업개발 붕괴 사고 이후로 건설대표 전반적인 내림세를 또 보여왔습니다. 자 올드라가 전반적으로 힘을 못 받고 있는데 최근 다시 조금 힘을 내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성지원 기자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건설업종 대표지수 중에 건설업지수가 있는데요. 건설업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연초 대비해서 한 10% 정도 현재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1월 말에 저점을 찍고 조금 회복한 것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대선 수혜주라고 이제 작년 말에 조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관심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지금 건설업지수가 2%대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나 종목별로 보면 대우건설이 6%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GS건설이나 현대건설 같은 이런 대표 종목들도 2%라는 상당히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DL, ENC도 1%대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물론 오늘 이 반등이 계속 이어질지, 이제부터 시작일지는 아직은 속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내일 다시 또 파란불을 켤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건설업종이 직면해 있는 환경들이, 상황들이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좀 하나하나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대선 주자들 공략을 살펴보면 일단 주택 공급 늘리겠다는 것으로 좀 방향은 같은 것 같아요. 대선 공약만 보면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대선 후에 주로 꼽히면서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악재가 조금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연초부터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재 대란이 현실화하면서 건설 공사 현장이 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하도급 업체들이 건설 자재 가격이나 공사 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또 주요 건설사들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제 날씨가 풀리는 3월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3월부터는 이제 건설 현장의 성수기라고 인식이 됩니다. 하도급 업체로서는 성수기가 다가오기 전에 단가를 올려놔야 손실을 피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또 그 성수기 전에 이런 셧다운 위기를 넘겨야 차질 없이 공사 일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조금 더 드리더라도 일단은 이런 하도급 업체들의 요구를 최대한 맞춰주고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말 1월 말에 시행됐던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사실 건설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실제로 건설업 지수나 대형 건설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1월 말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그 날이 거의 저점을 많이 찍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주가 투자 심리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말씀하셨듯이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가 가장 결정적이었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리스크가 바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그쪽 지역의 수주라든지 또 아무래도 기자재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가격에 있어서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사태가 우리나라 건설주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의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국내에서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건설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도 역시 조단이 프로젝트를 많이 따냈습니다. DL, ENC가 한 1조 6천억 원대 프로젝트, 또 삼성 엔지니어링도 1조 4천억 원대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는데 러시아에서.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심화되고 악화된다면 현장에서의 공사 일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건설공사에서의 매출은 결국 공사가 들어가고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매출이 발생되게 되는데 공사가 중단되거나 진행되지 않으면 당연히 그 매출로 연결되는, 인식되는 그 시점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기존에 수주했던 것이 매출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새로운 수주를 따내는 것도 기대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발주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거죠. 건설 발주 자체는 지금 더 중요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답답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고요. 또 원자재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러시아산 유연탄을 꽤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 내 수급 불안으로 글로벌 지금 유연탄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결국 시멘트 회사의 원가 부담이 더 가중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 또 시멘트 회사는 판매 가격을 올려달라는 명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감안해서 시멘트 가격을 또 올려줘야만 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또 이슈로 연결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체크할 부분이 정부에서 대출 규제라든지 부동산세 인상이라든지 여러 정책 카드를 꺼내면서 부동산 지금 거래 시장도 좀 침체된다 이런 분위기가 잡히고 있는데 특히 정부에서는 부동산 불폐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가격 하락세를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에 여러 가지 주택 시장 지표들이 주택 시장이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주택 시장에서의 지표들을 봤을 때 소비자들이 지금 시장이 많이 하향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구나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은 4주 연속, 수도권은 3주 연속,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2주 연속 매매 가격이 하락했다는 그런 통계가 잡히고 있고요. 이번 달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를 보면 97을 기록했는데요.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는데 1년 9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1년 9개월 만에 이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대외 환경은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고 지금 대선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선 이후쯤에 좀 기대해 보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건설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청약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청약 불폐라는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는 약간 그런 것들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역별로 봤을 때 분양 시장에서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계약금을 조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계약금 1천만 원 정액제.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에는 계약금을 분양가의 20%를 내야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계약금 1천만 원만 내면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이 제시될 정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 시장이 많이 조금 침체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다만 경쟁률이 일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계약률이나 혹은 미분양 물량의 어떤 추세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청약 대기 수요는 여전히 풍부하다라는 판단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현재 대출 규제 영향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받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한데 대출 규제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것뿐이지 받을 형편만 되면 누구든 청약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이제 대선 이후에 만약에 대출 관련 규제가 조금이라도 완화된다면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 특히 청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론조사 상에서 두 후보 모두 유력한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니까요. 이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봤을 때 주택 공급 증가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최소 50만 호 이상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25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대출과 재건축 관련해서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주택 공급 방식이나 혹은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공급을 늘리고 조금 지금의 규제를 조금 완화하겠다라는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건설 섹터 내에서의 수혜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대차 증권의 분석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발주 수혜가 기대되는 중소형주 중소형 건설사에 조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민간 주도,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수혜가 될 수 있는 민간 발주 수혜주, 대형 건설주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조언과 투자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지금 건설 대표주들 중소형주의 일제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뉴스 이슈 성주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